생각해줘요 최수연입니다 최수연 버스 나와주시고 지금 약간 시간 걸리는 이유는 이 마이크의 최수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쳐 가도 인연이라 해 눈에 어쩌면 무전하게 갈 수 있나요 더 사랑해 노 긴 긴 세월 어떤 날들 떠나가듯 당신도 못 믿을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마 다시 생각해요 사랑해요 너 나는 넌 다른 kal 사랑해요 너무 맛있게 무너지지 않는 게 어쩌면 야숙하게 갈 수 있나요 긴 긴 세월 받던 날 그 떠나가는 가구심도 언제든 해요 사랑해요 하지마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